대한불교진흥원이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르기 위해 제정한 제17회 대원상 대상의 영광이 일묵스님과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대원상 대상 출가 부문 개인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출제가가 함께하는 수행 공동체를 운영한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스님이 선정됐습니다. 제가 부문 대상 단체상은 지상파 최초의 자비나눔 프로그램으로 방송 모연을 통해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도와온 BBS 불교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이 차지했습니다. 출가 부문 특별상은 조계종 대해사 국제선원장 대해스님과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호스님이 장여상은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 도웅스님이 각각 수상합니다. 제가 부문 특별상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김성규 회장이 장여상은 아이고절런 강산대표와 불교인재원 박희승 이사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고 시상식은 오늘 17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립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